테슬라 주주는 아닌데 전문가 여러분 슬슬 매집도 괜찮아 보이나요?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. 좋아 보인다고. 근데 사실 오늘 낳았던 악재는 뼈가 아프죠. 진짜 아프죠. 오늘 만약에 유럽까지 차량 가기 일 안 했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다시 한번 한국 수단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. 그래서 완전히 다운시킨 거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럴 수 있을수록 저는 장기로는 매수 가능해 보인다는 말씀드립니다. 테슬라는요. 그렇죠? 이사님? 동의하시죠? 동의하셨습니까? 네. 지금 원래는 제가 250비트에서 조금씩 산다고 했는데 조금 사다가 이제 멈췄거든요. 계속 빠지니까 짜증나서 한 200비트에서 사야 되나 그런 고민도 막 하게 됐는데 어쨌든 사긴 사야 되는데 가격은 이제 뭐 소위 말하자면 회식과 개념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먹고 싶을 때 사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. 아니 어쨌든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접근 자체를 이제 그 장기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옵티머스를 보고 이제 그냥 조금씩 사보는 거거든요. 전기차 뭐 이런 걸로는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접근 방법이면 사도 상관없는데 전기차 가지고 뭐 산다 그러면은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. 솔직히 자동차 앞서도 누가 하늘하늘님 누가 그 올렸는데 약간 느낌이 약간 이상하다 그랬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그 약간 뭐 이렇게 언론을 주도하는 거는 도요타인 가능성이 좀 많죠. 소위 음모론으로 이게 그 하이브리드를 엄청 밀고 있는데 언론 플레이도 엄청 많이 하고 미국에서 그 보조건 받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집어넣은 것도 도요타예요. 원래는 그 전기차만 해야지. 완전 전기차만. 그 안 그러면 지들이 지금 기술도 거의 많이 없고 완전 뒤처져 있는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그러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 하이브리드가 좋다고 이제 밀고 있죠. 계속 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기차 내놓는다고 말만 하고 제대로 된 거 안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약간 역행하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당분간은 그 재를 자꾸 뿌리니까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. 네 그렇습니다. 당분간 어렵다. 당분간 어려운데 하여간 뭐 그래도 전기차 1등 기업이니까 한 번 조금씩 사는 것들 나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 다음 지문 빨리 확인해 볼게요. 코스트코 2019년 1월부터 주주인데 그럼 매우 수익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홀딩해야 할지요. 매도 고민인 게 국내라고 하면 한국인가요? 잘 나가는데 북미 타겟이나 월마트 등 경쟁 상대가 있고 인플라가 계속되면 좀 더 저렴한 월마트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을까요? CO 좋아하고 있지만 매출 리필 지표도 믿지만 재무제표 한번 부탁드려요. 혹시 매도하게 되면 스파이로 옮길까 합니다.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코스트코. 코스트코는 여러분들이 그 뭐죠? 영업이익. 할인적으로 갖고 있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가장 낮은 게 코스트코예요.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마트 같은 기업들 타겟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이마트 다 그거 보게 되면 보통 10% 후반 20%까지 주고 비용이 나가거든요. 영업이익률이. 근데 이들은 얼마 안 돼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확실히 싸게 물건을 제공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그걸 못 느끼시죠? 보면 가면 엄청나게 매매 짐도 엄청나게 쇼핑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지만 물건을 되게 싸게 구입하는 거예요. 코스트코 가시게 되면. 그래서 많이 가는 겁니다. 그냥 물건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. 실제. 진짜 갔다 왔더니 내가 좀 싼 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또 특징이 뭐냐면 이미 회원제 운영하겠다 보니까 회원제 운영 지속되는 회원률이 한 90%? 이탈율이 없어요. 그러니까 회원비가 또 수익에 근육이 되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고 해서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저는 뭐 흠이 없는 리탈 기업이 아닌가? 보여주고 있고 다른 건 더 안 되죠. 그냥 유지하면 좋겠죠. 홀딩같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혹시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사님. 네. 그렇지. 이게 타겟 월마트랑 경쟁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회원제. 그러니까 연회비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연회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. 그리고 회원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물건 더 많이 팔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약간 특이한 다른 기업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굳이 경쟁 때문에 경쟁 상대가 있다.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근데 인플레이션은 대량으로 사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전간하는데 원래 이제 코스트코 같은 거는 이제 적어도 한 4인 기준 가족이 가면 좋은 거고 이제 적은 사람이 가면 손해지지 않습니까? 이게 그렇긴 하죠. 그렇긴 하죠. 네.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뭐 한 번 가면 막 몇 개 안 산 것 같은데 한 30만 원 나오니까 넘게 나오잖아요. 그래요? 그래서 일단 괜찮습니다. 가져가세요.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계속 가보시면 알잖아요. 그냥 뭐 어쨌든 사람이 많은 거는 사람 엄청 많죠. 지문도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를 볼 거 없이 좋은 기업이다. 라고 말씀드리고 또 얼마 전에 또 특별 배당도 했죠. 그렇습니다. 신논원역 갔다가 티몰튼 매장에 자리가 없는데 티몰튼 주식 전망은 어떤가요? 비만 악재가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비만 악재하고 티몰튼은 커피인데 티몰튼 커피하고 비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? 저기 뭐 저거 아메리카노 먹으면 되는 건데 아 거기 참 그것도 팔죠? 도넛도 팔죠? 그런데 티몰튼 기업 뭐냐면요 그 기업이 뭐지요? 그 모회사가 뭐죠? 이사님? 티몰튼이 모회사? 레스토랑 브랜드 랜스토랑 브랜드 심벌이 QSR이죠. QSR QSR인데 QSR 최근에 뭐 주가는 괜찮은데 글쎄요 QSR? 이거 분석해본 적이 없네 혹시 이사님 어떻게 한번 본 적 있어요? 이 QSR에 뭐가 있냐면요 티몰튼, 버거킹 그렇죠 아 세 번째 팟파이스 맞죠? 팟파이스 네 그런 기업이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티몰튼 때문이 아니고 비만 악재라는 게 이제 티몰튼 말고 아 뭐 팟파이스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네 뭐 그것 때문에 그런데 뭐 글쎄요 나름 이제 다 잘나가 원래 티몰튼은 한국에서만 지금 뭐 한국만 이런거에요 그러니까 희귀해서 좀 그런거 같고 그렇죠 희귀해서 막 가는거죠 버거킹이나 뭐 팟파이스는 잘나가잖아요 잘나가지 않아요? 그래도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뭐 현재 이제 전 구점 아마 이게 신고가 치기 전 이 간격대가 지금 그 이게 얼마죠? 78, 80 가면 아마 올타임 하이일거에요 아마 이게 그죠? 응 그래서 와 벌 문제없어 보이고요 비만에는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만 때문에 뭐 단거 안 먹는다 그 다음에 뭐 초콜릿 안 먹는다 조금씩 완화가 됐기 때문에 버거킹과 팟파이스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이니깐 그걸 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분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근데 그 버거킹 햄버거가 큰 버거죠 큰 버거 아주 큰거 약간 좀 더 크죠 크죠? 커서 살찌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무엇을 도와די 어머아니야 나와요 ό번 아 Cory Protest 잘 하하 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